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새끼들 대신 키워줘 라고 울부짖는 뻐꾸기 부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새끼들 안 키워준다고 엉엉 울고 있는 새언니는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고객님 돈을 달라고요 돈을. 돈만 줘봐. 그럼 내가 대신 키워준다니까. 아니 내가 엄마야. 원제. 동생 애들 봐준게 욕먹을 일인가요? 제목처럼 제가 제 동생의 아이들 즉 조카들을 봐줬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새언니가 엉엉 울었다며 오빠가 저한테 욕을 했는데 이거 진짜 제가 욕먹을 일인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일단 오빠네는 아이가 둘입니다. 딸이 있고 7살. 아들은 28개월이며 저희 여동생 네도 둘인데요. 아들은 24개월. 그리고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난 딸 쌍둥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이고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는 상태에요. 그리고 잠깐 그 이전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오빠네 부부와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새언니가 이걸 오지게 싫어해서 오빠는 결혼과 동시에 독립 즉 분가를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긴 한데 오빠 결혼할 때 엄마가 당신의 며느리를 배려하겠다며 저랑 동생 당신은 미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을 독립시키고 뭐라더라 올캐랑 시노이가 한 집에서 살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오빠네 부부와 함께 살겠다는 계획을 짰다가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빠 부부가 분가를 원했기에 결국 동생과 저는 독립을 안 하는 아니 못하게 됐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새언니 생각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솔직히 자기 시부모와 살고 싶은 며느리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그런 만큼 이건 저희 엄마의 생각이 짧았다고 봐요. 단 엄마도 딱 한번 물어본 게 끝이고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나간다고 해서 집도 해줬어요 부모님이.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동생도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됐고 그 이후 저 혼자 남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대충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이 되겠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는 대신 바로 취업을 했는데 지난 12년 동안 근속 건무로 열심히 돈을 벌다가 5개월 전이었죠. 이직이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어요. 그 뒤로 지금은 쉬는 중입니다. 원래는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잠시 미뤘던 건 그때 당시 제 동생이 두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하루는 조카가 너무 보고 싶어 동생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큰아이의 제적근기 이 제적근기 이게 그거죠. 분리불안 엄마한테 붙어있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 사귄 동생까지 둘 다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길래 그래 뭐 일 쉬는 김에 그때부터 눌러앉아 조카를 봐주고 있어요. 그 이후 쌍둥이들 태어나고 최초 한 한 달 정도? 큰아이 눈치가 보여서 쌍둥이들을 마음 편히 안아줄 수도 없는 동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제가 거의 전적으로 큰애를 집중 케어하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자 동생과 제부가 너무 고맙다며 돈을 250만원씩 주는데 월 250씩 지금은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 제가 동생네 얹혀 사는 거니까 생활비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동생이랑 제부가 끝끝내 안 받으려고 해서 못 주고 그 대신 더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쌍둥이들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호텔에서 100일 잔치를 했는데 이 때 동생과 제부가 지난 100일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전부 모아서 영상 제작을 했고 그 영상에는 동생 만삭 때부터 큰애를 대신 키워주고 또 쌍둥이들까지 키워주느라 고생한 우리 언니 너무 고마워 이런 문구와 함께 100일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조카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죠. 너무 내추럴한 모습이라 좀 부끄러웠지만 그런 걸 쫙 영상으로 틀어주면서 저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니까 이런 감사를 전하는 동생과 제부한테 저는 더 큰 감동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거기 참석한 모두가 훈훈해하는 분위기에서 좋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 참 사돈 어른들도 저한테 정말 고맙다며 따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저녁에 오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소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와있진 않은데 정황상 오빠네 부부도 거길 참석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속이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야, 너희 세언니 너한테 진짜 많이 서운해한다. 아까 엉엉 울더라. 너 때문에 울었다고 너 때문에. 아니 나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야, 우리 애들은 네 조카 아니냐? 너 왜 자꾸 그렇게 편애를 하는 거야? 그래, 돈 잘 버는 꽁꽁이 애들은 그렇게 이쁘고 돈 못 버는 너희 오빠 세언니 애들은 안 이쁘고 그런 거야?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뭐 거지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편애는 무슨 편애?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오빠,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편애를 했는데? 쌍둥이들 100일 때 100일 선물만 주긴 뭐 해서 애들 선물 사는 김에 오빠네 딸내미, 아들내미, 땡땡이, 꽁꽁이 선물까지 다 사준 건 뭔데 그건? 어? 아니 이런 것도 편애야? 대체 내가 무슨 편애를 했다고 이래? 이랬더니 오빠가 더 크게 호통을 지르며 야, 장난하냐? 니네 세언니 출산했을 땐 조카들 보러 자주 오지도 않았으면서 땡땡이 출산했을 땐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애 대신 챙겨주고 어? 100일 때까지 키워주는 이게 편애가 아니면 뭔데? 어? 뭐 선물 줬다고? 아니 선물만 주면 다야? 네가 좀 와주고 그랬으면 니네 세언니가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어? 딱 이러는데 와, 저도 이때 완전히 빡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언니 불편하다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나갔으면서 그거 벌써 잊었어? 나 세언니 불편할까봐 애들 많이 보고 싶어도 꼭 참고 못 갔던 거야. 아니지 정말 어쩌다 한 번 가도 대놓고 불편해했던 거 오빠는 정말 몰라서 나한테 지금 이딴 소리하는 거야? 오빠도 오지 말라고 했던 거 벌써 잊었어? 어? 좋아하기 누가 좋아했다는 거야 나를? 싫다며? 그래서 안 가준 건데 뭐가 도대체 이렇게 불만이냐고 뭔데? 뭐 해도 지랄 안 해도 지랄 그런 거야? 그리고 세언니 솔직히 지금 이게 울일이냐고 게다가 어? 꽁꽁이는 날 고생한다고 돈도 월 250씩 주는데 오빠도 세언니도 이런 건 아예 안 보이나봐? 어? 그래? 오빠도 나한테 생활비 20만원 줘봐 250만원 그럼 내가 대신 애들 봐줄게 어? 돈 줘보라고 이렇게 질렀는데 아니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대화가 아예 안 통하고 계속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더니 마지막에 야 됐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말고 무조건 똑같이 해라 안 그랬다가 너 진짜 나쁜 년이다 이러고 그냥 툭 끊어버리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이게 욕까지 먹을 일이에요? 어?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 좀 해주세요 확 던져버리게 댓글 1번 만약 쓴이가 조카 보고 싶다고 세언니네 집에 찾아갔으면 시누이가 애들 핑계로 자꾸만 저희 집에 찾아와요 이러면서 글 올렸을 거야 깔깔깔깔 세언니는 그냥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인 거죠 지금이라도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조카들 내 목숨보다 더 이뻐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아마 그렇게 하면 쓴이 세언니 정신 범쩍 들 겁니다 깔깔깔깔 2번 예전에는 여우같은 시누이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요즘은 살쾡이같은 올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끌덜덜덜덜 그게요 멀쩡한 시가도 많아요 많은데 꼭 미친 것들이 그 자리를 꽤 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그럼 분가도 하지 말지 그랬어? 이 말만 무한 반복하세요 다른 말 뭐 필요해? 아니 지들이 싫어해서 불편해해서 일부러 배려를 해준 건데 이 난리야? 4번 이 세상 사람 관계는 결국 다 상호작용인 겁니다 지가 먼저 노력할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남이 잘 해주기만 바라는 건 그냥 진상 그 자체죠 먼저 부모들한테 정해 가야 애들한테도 정해 가는 법인데 뭐 조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돈 달라고 해 어? 지들도 똑같이 250달라고 5번 아이고 쓴이 오빠가 또라이랑 결혼해가지고 똑같은 또라이가 돼버렸네 6번 아니 싫다고 나간 거 나간 거고 조카보라 안 왔다고 편해라고 세원해도 어이가 없지만 그걸 또 전하고 있는 오빠는 또 뭐야 어이가 없네 그래요 쓴이 정말 잘했어요 돈 달라고 해 미친건가? 아니 그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면 세원님도 똑같이 자기 친정언니나 동생 부르라고 해요 대거리에 똥만 찬거야? 아니면 아예 부부가 생각이라는게 둘 다 없는건가? 신우이가 와줬으면 좋아했을거라고? 헐 그게 정말 좋았으면 지도 분가를 안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그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당장 본가로 들어가라고 해요 합가하라고 해 8번 그냥 이참에 선물도 끊고 진짜 차별이 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지가 하는건 싫고 해주는건 좋고 헐 제정신인건가? 아니 친동생이랑 남이랑 똑같냐고 아우 이 거지같은 것들이 감히 바랄걸 바라야지 그냥 봐주는거 아니니까 똑같이 250만원 달라고 해요 이거 딱 보니까 그거네 지들은 공짜로 해달라는거야 아이씨 그지야 뭐야 이거 여기서 제일 똥멍청한 생키는 똥오줌을 못가리고 있는 쓴이의 오빠죠 멍청한 마누라가 헛소리를 시전하더라도 똑같이 닭대가리가 되면 안되는건데 그게 돼버렸어 이것이 바로 보창부수 뭐 그런건가? 그렇구만 10번 오빠 부부의 속마음을 정리해보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시부모와의 합가는 죽어도 싫고 또 애들 보겠다고 찾아오는거 역시 오지게 싫으나 그렇다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풍족한 관심과 선물 그리고 많은 혜택은 오지게 주고 싶으니까 돈 돈 돈 돈을 내놔라 이거죠 근데 이 말을 하기엔 지들도 쪽팔린건 아닐까 편애하지마 이렇게 정성스러운 개소리로 돌려차기를 하는겁니다 11번 이거 집에 찾아오지는 말고 돈으로 달라 이거 아닌가 부모들 하는 짓이 꼴보기 싫으면 애들한테도 정의 안가죠 조카한테 백날 천날 잘해줘도 아무 소용없거든 예전에 박수용씨 조카들이 삼촌 재산 전부 우리꺼야 이렇게 야불이 터는거 보고 내가 경악을 했다랬지 13번 시자라면 치를 떠는 것들이 무슨 편의 타령이야 어이가 없네 그거 같아요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는 별로 불만이 없었을겁니다 신우이가 안가는게 오히려 좋았겠죠 그런데 백일잔치에 가서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거죠 내 새끼는 왜 안해주는거야 돈은 생각안합니다 아무튼 그런거 같아요 쓰리 화이팅 감사합니다